해빙이나 장마철에 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주범 포트홀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에 다양한 사고로 이어지며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는데 이 시기에 가장 바쁜 사람들이 있다 여름은 앞두고 포트홀과의 전쟁을 선포한 유평준 박사 연구팀 좀 더 튼튼한 도로 운전자들이 안전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 365일 노력하는 연구원들을 만나보자 경기도 일산에 위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 연구원은 1983년도에 설립된 국내 최대의 도로연구 전문기관이다 도로교통, 포장, 시스템, 안전시설 등 도로 및 교통 분야의 R&D 연구를 담당하고 도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등 쾌적한 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현재는 경제적이고 오래가는 도로를 목표로 국내의 도로 포장 수명 향상을 위한 한국형 포장 설계법을 개발 중에 있다 지난해 세계 최초로 포트홀을 방지하는 혁신적인 아스팔트 보강제를 개발한 유평준 박사 연구팀 유평준 박사는 기술 상용화를 앞두고 요즘 하루하루가 바쁘다 제가 담당하는 분야는 도로 분야고요 도로 분야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간다 그러면 아스팔트 재료를 경제적이면서 오래가는 재료를 만드는 쪽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하던 일을 멈추고 연구실 밖으로 나오는 유평준 박사 대체 무슨 일인 걸까 오늘 OAS 실험 때문에 업체분들하고 미팅이 있어가지고 거기 좀 가는 게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박수를 해요 연구진은 지난해 국내 기업의 경제성과 내구성을 겸비한 포트홀 방지 아스팔트 기술을 이전했다 제품 상용화 전 막바지 추가 실험에 대한 논의가 한창인데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해 도로 위에 지레라 불리는 포트홀 과연 어떤 뜻일까 포트홀이란 냄비를 뜻하는 포트와 구멍인 홀의 합성으로 도로에 냄비처럼 움푹 팬 곳을 뜻한다 그렇다면 그 원인은 무엇일까 아스팔트는 습기에 약해 물에 노출될 경우 조직이 약해진다 그 틈을 따라 빗물과 지하수가 스며들고 날씨에 따라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며 아스팔트 내부에 큰 압력을 가한다 이때 약해진 아스팔트 조직 위를 차량이 지나가면 그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일부가 떨어져 나가 포트홀이 생성되는 것이다 포트홀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강수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해에 포트홀 발생 건수가 급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서울시 발표 자료에 의하면 강수량이 가장 많았던 2010년 포트홀 발생 건수는 7만 7천여 건 집중호우가 발생한 2013년엔 7만 4천여 건에 달하는 포트홀이 발생됐다 이처럼 갈수록 늘어나는 포트홀은 차량 전복이나 타이어 펑크 등 다양한 사고로 이어지며 운전자들을 불안에 떨게 했는데 매년 해빙기와 장마철에 급증하는 포트홀로 인한 사고들 도로의 안전을 위해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그렇다면 싱크홀과 포트홀은 어떻게 다를까 싱크홀은 여러 원인에 의해 땅속 빈 공간이 발생 지반이 불안정해지며 땅이 아래로 꺼지는 현상을 말한다 구멍이 발생한다는 점은 같지만 포트홀은 그 규모가 현저히 작고 아스팔트 포장 도로에서만 발생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또한 포트홀은 주로 눈과 비가 내린 뒤 집중 발생하고 포트홀이 생긴 자리를 따라 연쇄적으로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다 그렇다면 왜 전 세계적으로 이런 포트홀이 발생하는 것일까 포트홀은 대표적인 아스팔트 포장체 파손의 한 종류인데요 그게 2000년대 전반 전까지는 정유시설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고도화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2차 중류, 감압 중류라고 그러는데 중류하는 방식이 고도화되지 않은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남는 아스팔트의 품질 자체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시점부터 공교롭게 포트홀 파손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그런 통계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포트홀은 전 세계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특별히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서는 별도로 포트홀만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포트홀은 안전과 상관이 있기 때문에 보통 시민이나 국민한테 신고받는 시스템으로 체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도로 포장 관리하는 기관에서는 그걸 집중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후 1시, 트럭 한 대가 연구소를 찾았다 기다렸다는 듯이 트럭을 마중 나온 유평준 박사 후배 연구원과 애지중지 사이좋게 나눠든 상자 안에는 과연 무엇이 들어있을까 2년의 연구 끝에 찾아낸 포트홀을 예방하는 연구진의 비밀병기 바로 유리섬이다 유리섬유 자체는 일단 국내 산업용 재료로 쓰는 것은 일단 성면대체제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의 보강제 예를 들어서 앞에 범퍼라든지 그런 것에 강성을 높이기 위해서 첨가가 되는 그런 자료로 기본적으로 쓰이고 있고요 그런 자료들을 쓰는 이유 자체가 유리섬유 자체가 갖고 있는 당기는 쪽으로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해서 그런 형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넣는 양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적절히 컨트롤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조금 작업들이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그거를 찾아내고 발견하고 그 다음에 제시를 하는 게 우리 이선치팀의 임무이기도 합니다 유리섬유 보강제를 첨가해 아스팔트의 내구성을 높인 연구진 지푸라기로 황토집을 지었던 우리 선조들의 지혜에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다는데 우리 선조들이 예를 들면 예전에 옛날 조선시대에도 초가집이라는 그런 걸 질 때 황토를 많이 쓰잖아요 황토를 쓰는데 거기다가 지푸라기를 많이 섞어줬습니다 지푸라기 쓰는 이유가 황토 자체가 마르거나 그러면 균열이라고요 균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거를 잡아주는 역할을 지푸라기 많이 합니다 유상한 그런 파이버의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우리 선조들이 썼던 지혜도 한 가지 우리 연구를 진행하는 데 그런 아이디어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연구진이 개발한 포트홀 방지 아스팔트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유리 섬유가 첨가됐지만 기본적인 제작 방법은 기존 아스팔트와 동일하다 먼저 재료를 적정량 개량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잘게 조각된 유리 섬유와 아스팔트 혼합물의 비율을 맞춘다 미세한 그램수 차이에도 강도의 변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과정이다 기초 개량 작업이 끝났다면 재료가 골고루 섞이도록 믹싱한다 혼합한 유리 섬유와 아스팔트 혼합물 그리고 아스팔트의 뼈다가 될 골재를 믹서에 넣는다 그리고 아스팔트 바인더를 첨가하면 되는데 보기만 해도 끈끈한 바인더는 재료들을 연결해주는 접착제라고 이해하면 쉽다 간단해 보이는 과정이지만 잠시만 한눈을 팔아도 실패하기 쉽기 때문에 늘 긴장감을 잃지 않는다는 유평준 박사 같이 일하는 우리 후배 연구원들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실험실에서 샘플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대형 장비를 가지고 반복 재현 시험을 여러 번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이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많이 힘들어 하고 있지만 근데 이제 국내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연구비 자체가 그렇게 풍족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하다가 좀 더 나이스한 실험을 하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조금 못하는 상황이 왔을 때는 조금 연구자로서 조금 너무 부족하지 않나 연구비가 좀 더 있었으면 이런 실험도 해볼 텐데 그런 좀 어려움이 있죠 사실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국내에서 연구개발에 대한 그런 인식이 좀 나름대로 많이 변해가지고요 그래도 이런 정도 재료를 세계 최초로 개발할 수 있는 정도의 역량은 충분히 발휘가 되고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 하나 뭉침 없이 균일하게 코팅된 재료 이제 재료를 다져 우리가 아낸 아스팔트의 형태로 만들 차례 재료를 꾹꾹 눌러 담은 통을 다짐기에 넣고 견고하게 다져 단단한 아스팔트의 형태로 만든다 아스팔트 혼합물을 다진 게 넣어서 이렇게 다지게 되면 둥근한 형태의 실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실험을 여러 가지 테스트들을 진행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드디어 경제적이고 내구성이 강한 포트홀 방지 아스팔트가 완성됐다 살만 늘어졌네 일단 실험을 해야 돼 2003년 도로 포장 연구를 위해 32살의 나이에 꾸머나 안고 늦은 미국 유학길에 올랐던 유평중 박사 4년의 공부 끝에 값진 결실을 안고 한국에 돌아오게 되는데 유학을 간 거는 32살 좀 늦은 나이에 제가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갔을 때는 언어적인 문제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선생님이 숙계를 해줬는데 숙계를 영어를 잘 못 알아들어서 숙계를 좀 안 해가는 경우도 몇 번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그런데 당연히 제가 훌륭한 교수님을 만나서 학교에 입학할 때부터 저는 연구툼에 소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학금도 받았고 월급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부터 다행히 아스팔 제로 관련된 연구를 처음 가자마자 수업도 들으면서 연구도 하면서 그렇게 잘 알차게 한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뒤 도로포장 연구에 불을 지펴 지금의 값진 결실을 이뤄낼 수 있었다 본격적인 아스팔트 성능 확인을 위해 찾은 실험장 그 첫 번째 실험은 아스팔트의 내구성을 확인하는 휠 트래킹 실험이다 미국에서 쓰는 스탠다드라는 장비 ASM 스펙이 들어가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장비는 특징이 뭐냐면 물을 지금 온도가 한 55도 정도 되는 온도에다가 우리가 만든 미루소민 보강 혼합물하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고분자가 개진이 된 고가의 그런 아스팔트 혼합물하고 같이 상대 비교를 하고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휠 트래킹 실험이란 55도 가량의 물 속에 아스팔트 조각을 고정한 후 70kg의 천류를 이용해 2만 번 정도 압력을 가하는 것이다 실험을 높은 온도에서 진행하는 것은 여름철 발생하는 포트홀을 효과적으로 재현하기 위해서다 그렇다면 연구팀이 개발한 아스팔트의 성능은 어느 정도일까 동일한 조건에서 고분자를 첨가한 고강도의 아스팔트와 비교 실험을 진행해 보았다 과연 적은 비용을 들여 만든 포트홀 방지 아스팔트는 고비용의 아스팔트와 동일한 성능을 낼 수 있을까 3,880회가 경과된 시점에서 두 아스팔트의 차이를 살펴봤다 자로 폐인 정도를 측정한 결과 고강도 아스팔트에서 훨씬 깊은 포트홀이 발생한 것을 볼 수 있었다 경제적이면서 내구성이 좋은 연구진의 아스팔트는 올 하반기 일부 도로에 적용될 예정인데 지금 해외시장에도 같이 진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런 기술 같은 경우는 단순히 국내뿐만이 아니고 해외시장에서 충분히 경쟁이 있는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건설기술연구원에서 개발한 기술을 저희는 상용원하고 해외시장까지 진출하는 그런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완벽에 가까운 결과물을 만들어내기까지 수천, 수만 번 끝없이 실험을 반복하는 것 이것이 연구진의 가장 큰 업무다 이런 끈기와 지출 줄 모르는 열정이 있었기에 지금의 아스팔트 제작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또 다른 실험을 준비하는 연구진 압축기에 아스팔트 조각을 끼워 인장 강도를 확인해보기로 했다 분당 50메가 파스칼의 압력으로 아스팔트 조각을 눌러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 강도를 측정하는 실험이다 기존 아스팔트의 경우 0.6메가 파스칼의 압력을 견딜 수 있었다 그렇다면 연구진이 개발한 아스팔트는? 유리 섬유를 활용한 아스팔트는 일반 아스팔트보다 높은 1.4메가 파스칼의 압력을 견뎌냈다 강한 압력에 버틸 수 있는 유리 섬유 과연 그 원리는 무엇일까? 유리 섬유 자체의 성분 자체가 SO2라는 그런 이산화 효소 성분이 한 40% 이상 정도 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분이 많게 되면 아스팔트하고 만났을 때 굉장히 잘 붙어요 그래서 이제 잘 붙으니까 떨어지기도 힘들겠죠 그런 특성을 아스팔트 재료에다가 이식을 하게 되면 당연히 포토를 굉장히 잘 견디는 그런 재료로 얘가 바뀔 수 있겠다라는 게 연구의 시점이었고요 차별점은 기존의 같은 경우는 바인더가 바인더 골질을 잡아주는 형태인데 여기는 섬유가 바인더랑 골질 사이에 더 들어가서 균열이 발생됐을 때 좀 더 섬유가 잡아줌으로써 균열을 좀 잡아줌으로써 좀 내국성을 증진시키는 그런 효과를 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목표는 한 2배 정도인데 현재까지는 한 1.5배 정도 수준까지 개발한 수준입니다 기본 일반 아스팔트 대비 올 하반기 상용화를 위한 야외 테스트 배드에서의 마지막 실험 기술 이전 기업 관계자와 연구진이 한자리에 모여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늘 새로운 것에 도전해야 하는 연구진 언제나 실패할 수 있다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실험을 시작할 때는 늘 마음이 무거운데 4톤 가량의 거대한 바퀴가 아스팔트를 횡단하는 아스팔트 가속화 실험 실험을 지켜보던 유평준 박사가 갑자기 모니터실로 향했다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도로에 가해진 압력과 파손 정도를 꼼꼼히 확인하는 유평준 박사 과연 이번 실험은 무엇을 테스트하는 것일까 실제로 트럭이 다니는 것을 지금 모사하는 그런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실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반복하는 횟수를 최소한 100만 번 이상 반복을 시켜야 되는 그런 실험이거든요 그래서 이 실험은 통상적으로 저희가 최소한 한 달 정도로 지속적으로 실험을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한 달이란 길고도 짧은 시간 이 실험을 통해 유류소매 보강 아스팔트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포트홀 예방을 위해 지난 2년간 숨가폭에 달려온 유평준 박사 연구팀 앞으로도 포트홀 탐지 시스템, 포트홀 감시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분야의 융합 연구를 진행할 예정인데 그렇다면 연구진이 꿈꾸는 최종 목표는 무엇일까 도로 포장을 담당하는 연구원으로서 최종 목표는 최근에는 도로 인프라가 노화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노화되면 유지 비용이 증가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잘 관리하고 잘 관리하고 잘 건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되는 연구자가 되고 싶습니다 아스팔트 재료를 두 마리 화장지 형태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그 도로 포장체 자체를 레거 블락 형태로 공장에서 생산을 해서 현장으로 바로 이송을 해서 현장에서 설치하는 그런 형태의 재료 및 그 다음에 그런 일종의 다른 산업이 좀 산업계의 활성화 차원에서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그런 형태의 연구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거에 대한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한 그런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게 우리 연구팀의 목표입니다 국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를 달릴 때 연구자로서의 자부심과 보람을 느낀다는 연구진 자체 기술로 인체에 무해하고 경제적인 유리섬유 보강 아스팔트를 세계 최초로 개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 이들이 바로 이 시대에 숨겨진 영웅이 아닐까 и 다승ра 그 다승욕 유아 이소 이친 그 그 그 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